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챌린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경의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나,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스크에 경의라는 글자를 적어주세요. 마스크를 쓴 나에게도 마스크를 쓴 상대방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죠. 경의 마스크를 착용하신 사진이나 경의 마스크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주시면 챌린지 참여 끝! 이태 간단한 사연도 있다면 더욱 좋겠죠? 챌린지 해시태그도 잊지 말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챌린지를 참여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